잘하시죠. 오늘은 또 외모가 여신처럼 예쁘게 하고 오셨어. 고민을 하셨나 봐 얼굴이 헬스게 져가지고 더 훨씬, 어제보다 훨씬 미인되어가지고 오늘 오신 것 같습니다. 우리 임수경씨한테 경도의 박수 크게 부탁드리면서 우리 임수경씨한테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저의 콘서트를 악들에서 하게 돼서 반갑고요. 항상 이렇게 많이 오신 우리 팬들 분에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번도 빠짐없이 진짜 아무도 안가셨나봐요. 콘서트 보기 위해서 열심히 할 거고요. 어때요? 저 오늘 괜찮아요? 네! 갑자기 콘서트를 하게 돼서 제가 많이 고민을 했고 연구도 많이 했는데 오늘 관중분들한테 좋은 이미지로 보이고 남겨뒀으면 좋겠습니다. 제노는 인생초 아시죠? 제가 오늘 타이틀곡 인생초를 먼저 보내드리겠습니다. 박수! 박수!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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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박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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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박진희